자 이어서 나우 차이나 시간입니다. 사실 어제 중국 gdp가 발표된 다음에 아 그날 나우 차이나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오늘 좀 모십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제목을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갑니다. 예상했지만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주셨는데 이 관련해서 gdp 얘기부터 좀 들어볼게요 연구원님. 네 일단 2분기 중국 gdp 성장률은 6.3%로 시장 컨센서스를 좀 크게 하회를 했습니다. 이로써 상반기 중국 gdp 성장률은 5.5%가 되었는데요. 정부 목표치인 5%를 넘어서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기저효과나 경기 모멘텀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좀 간만을 하면 이대로 추가 구형책이 없다면 올해 전체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를 좀 달성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6월 실물 경기 측에서도 굉장히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불안정한 회복세를 불렀는데요. 6월 소맥성 및 총액 같은 경우는 전년 동월 대비 3.1% 증가에 그치면서 좀 큰 폭으로 전월 대비 둔화를 했고 시장 예상치도 좀 화해를 했던 반면에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4.4%로 전월의 3.5%는 물론 시장 전망치 2.4%도 상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중후 경기 하반을 좀 지지를 해주던 고등자산 투자도 3.8% 증가에 그치면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들의 재고 부담 그리고 부동산 경기 침체 등이 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투자도 작년보다는 그 속도가 좀 느려지면서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2분기 성장률이나 6월 경기 지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미쳤던 큰 충격도 없었습니다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조금 더 아쉬운 성적표를 받으면서 투자 심리가 조금은 위축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GDP 부정적이고 생산되고 나머지 제조업적에서는 부정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씀해주셔가지고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어서 주목할 만한 이슈 들어가 볼 텐데 어떤 것들을 볼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정치국 회의가 있고요. 우리나라 코스키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경제 성장률과의 상관관계가 0.7일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중국 경기를 좀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제도 중국 GDP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인 바 있는데요. 그래서 이 월말에 열리는 정치국 회의를 좀 더 주의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는 사실 매월 열리는 회의인다면 매년 4월과 7월 그리고 12월 정치국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로 선 꼽히는데요. 7월 정치국 회의 같은 경우는 상반기 경기를 토대로 하반기 정책을 조정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좀 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중국의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치국 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과거처럼 된 경우 부양책을 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래도 하반기 경기도는 압박이 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준율 인하라든지 재정 정책을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리창 국무원 총리도 최근에 경제학자들이나 민원기업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거시경책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거듭 보여주었기 때문에 7월 정치국 회의에서 발표되는 부양책들을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내린 폭염주의로인데요. 중국이 지난주에 남부지역에 이어서 이번에는 북부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 신장지역의 최고기온은 52도를 돌파를 했고 그린 중간에 위치한 빨간 부분이 작년에 정련난으로 이슈가 되었던 수천지역인데요. 이 지역도 또다시 폭염이 좀 기습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천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수력발전 위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온이 지속이 되고 비가 오지 않는 날씨가 지속이 되면 전력공급이 또다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긍정적인 점은 그동안 중국 정부가 이런 전력량을 겪으면서 전력공급 보장을 위해서 산소중립 전략에도 불구하고 활약발전량을 계속해서 늘려왔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심각한 전력량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은 그래도 제한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의 가장 우선순위는 가계인 만큼 전력소모가 많은 철강이나 시멘트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지역에서 감상병력이 떨어진 상태고요. 중국 업체들이 이렇게 갓만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수천에서 좀 수혜를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고는 있지만 항상 중요한 게 당국의 부양책인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계절적 요인들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라든지 봐야 될 일정 같은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월말에 아까 말씀드린 정치북 회의가 예정이 되고 있고요. 하반기 경기 안정을 위한 부양책을 기대는 하되 과거와 같은 대규모 부양책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31일 날은 이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는데요. 지난달에 발표된 PMI는 49로 기조선 화해를 하면서 경기 위축 국면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래도 전월 대비로는 어쨌든 속복 개정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금리 인하 등의 조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전월 대비 개선세가 지속될지 좀 관심 있게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구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우차이나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의 분석을 들어보셨습니다.